점심시간 종소리에 아래 건물 저학년 학생들이 쏜살같이 산으로 올라옵니다.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뛰어오르는 점심시간입니다. 밥먹는 순서는 저학년부터입니다. 배식대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섭니다. 점심시간에 빠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는 이곳에서 쌀밥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집에서 주로 먹는 것은 옥수수에 쌀을 조금 섞은 옥수수밥 아니면 찐 감자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쌀밥은 귀한 음식이죠. 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먼 길을 걸어 학교에 오는 이유. 거기엔 이 쌀밥도 있습니다. 학교에 오면 우선 집에 남아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래 친구들과 만나 재밌게 놀 수도 있습니다. 또 배불리 먹을 수도 있죠. 이 아이들에겐 학교가 제일 행복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 먹고 난 후에 설거지는 고학년들의 몫입니다. 물이 귀한 산골이라 물을 아껴가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30분 정도 놀이시간이 있습니다. 고학년 남자아이들은 자치기가 제일 신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작은 것 하나로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비행기의 한 단단다. 손을 넣도록 한 단단하고 참고. 손이 너무 imaginable. 손을 입에 담아면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입에 담아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은 컴퍼스로 원 그리기.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 준비물로 컴퍼스를 가져오라고 학생들에게 일러뒀습니다. 그런데 교실 곳곳에서 컴퍼스를 가져오지 못해 빌려쓰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컴퍼스가 없는 학생들은 연필 두 개를 지지대로 이용해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나 수업에 열심인 학생들이 왜 준비물은 챙겨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근처에서 다른 원을 고ろう 그리기와 소원에게 물고 싶은데? 이 원을 그리기 그 근처에서 지난번에 Deutsche 구석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을 그리기 그 근처에서 다른 원을 내는 장식 상처에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지. 뭐. 네. 아, 고생이 아는가? 아, 고생이 아는거. 아, 고생이. 고생이. 아, 고생이. 그니까? 고생이. 고생이. 아, 제가 왜 취하냐고 있는지? 아, 뭐. 컴퍼스 하나도 사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그래서 선생님도 준비물을 쉽게 내주지 못합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 두 과목뿐입니다. 국어와 수학. 여러 과목을 배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선 글을 읽고 샘을 할 줄 아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면 학교 수업은 끝이 납니다. 아이들은 다시 이 산길을 걸어 집으로 향합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2, 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도 학교를 오가는 길엔 언제나 웃음입니다. 배운 게 없어 힘들게 살아야 하는 부모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봐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이 험난한 산길을 걸으며 학교를 오가게 했습니다. 이 산을 벗어나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배움뿐이라는 걸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유 catalман 같은ee.